왔습니다 왔어 연타 오늘 3가지 애기 알려드릴게요 와 그 3가지 애기가 진짜 대박이네요 전곡강에 우와 축구위배 대박 주문한 애기가 안와서 이 애기를 사용했는데 우와 이거 진짜 대박이었어요 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박 6시 9분 왔다 왔다 왔어 오 짱거렸어 또 왔어 왔다 왔어요 11분 11분 언제까지 올거야? 잠 다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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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바웃비싱 애쿵 애기 주문한 애기가 안와서 이 애기를 썼는데 진짜 대박이었어요 혁찬 노노 내돈내산입니다 혁찬 노노 내돈내산입니다 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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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주꾸미 대박이구나 지금 시간 7시 6분 주꾸미는 빨리 넣고 빨리 던지는게 관건 살짝쿵 밀어주세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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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물아홉 한 방이 더 하면 서른 서른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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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씨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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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시 14분에 40 얼굴이 가까이 가도 놀라지 마세요 전곡항에서 배를 타고 지금 주꾸미 낚시 왔습니다 주꾸미 낚시 지금 제가 쓰는 애기가 우와 이 애기 진짜 신기해요 이 애기로 한 50마리 잡은 것 같아요 이 애기를 한 50마리 잡은 것 같아요 왔어요 왔어요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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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카비다 시카비 이거 이거 어디 열쇠고리로 하고 다니면 안되나 열쇠고리로 얘는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작아요 얘는 조금 이따 10월에 만나는 걸로 가 너 씨 너 진짜 은인한테 진짜 너 이씨 감이 새끼 잡았어 잘 잡죠? 잘 잡죠 잘 잡죠 왔어 왔어요 이 애기도 잘 먹네 이 애기도 잘 먹네 대부분은 은빛이고 이 애는 흑갈색 흑갈색 흑갈색인 애기거든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 애도 되게 잘 먹는 것 같아요 저의 대단하러 이 애도 잘 먹네 지금 같이 먹던 것 같아요 저 사이즈가 진짜 크죠? 저 사이즈가 진짜 크죠? 빨간색은 오전에 얘는 점심때 얘는 오후에 물이 안 갈 때 살짝 흔들어주면 바로 달라붙어요 맞습니다 또 누나 누나 타이밍 올 것 같아요 맞습니다 쌍거리 쌍거리입니다 5연타 6연타 7연타 8연타 8연타 왔어 왔어요 3연속 히트 4연속 5번째 히트 6마일째 히트 7마리 히트 9마리 히트 11번째 히트 11번째 히트 8번째 히트 1종 11번째 마일 34ant 2번째atu 3살 3 나 올라가요 이렇게 천천히 올라오네 근데 맞는 말 같아요 지금 애들이 그러거든 좀 기다려야돼 좀 더 기다려줬더니 왔어 기다려줘야돼 난 이렇게 옵니다 도라색이 얘들 되게 잘 반응하네요 기다려야돼 앉아서 하는 스킬 온거 같은데? 왔어 왔어요 저 이렇게 하면 보이죠? 왜? 날아갈거야? 어느 별으로 날아갈거니? 쭈신 쭈신인데 보고계세요 이렇게 끌고와서 낚으시더라구요 던져서 캐스팅해서 가져오면서 바닥 긁으면서 잡았다 쭈신 쭈구심 쭈신. 쭈신 쭈신 이게 이 표현이 맞는건가 쭈 그 옆에 쭈욱 잡으셨습니다 진짜 잘나 보셔 쭈신님 또 잡았습니다 쭈신 저렇게 좀 준다니까요 잘 보이시죠? 하나 둘 셋 49 50 51 아까 저기 빠진 거 있어 51 기다려봐요 2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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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붙어 있는 거 없겠지? 152 152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152개 찾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들어가야 돼서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 선물보내 드릴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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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r